네, 안녕하십니까. 골다 컴퓨터 직장 알티비입니다. 사우스샘턴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 결과는 1대1로 무승부로 끝났네요. 네, 방금 전 끝났는데요. 수능미인은 이제 풀타임 활약을 했지만 공격포인트 사냥에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경기를 좀 돌아보면 전반전은 사우스샘턴의 강력한 압박에 토트넘이 매우 고전을 했죠. 전반 20분이 넘도록 빌드업부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토트넘인데요. 전반 24분에는 심지어 워드플러스에게 선제골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네, 실점 장면도 좀 되짚어보면은 사우스샘턴 그 쓰리팩 중 하나인 샬리수 선수가 전방으로 좀 깊게 올라와서 압박을 통해서 알리에 볼을 빼앗았고 이게 이제 터치라인 아웃이 되면서 슬로인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 슬로인이 바로 워드플러스 선수의 득점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네, 상대의 빡빡한 압박 속에서 또 이제 점차 조금씩 기회를 만들어 가긴 했는데 토트넘이 네, 그 이후에 이제 전반 40분이죠. 윙크스의 스루패스를 받으러 쇄도를 하던 스노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샬리수의 태클에 넘어졌고 바로 페널티킥 선언이 되었죠. 워낙 이제 자명한 확실한 파울이었기 때문에 뭐 주심은 이제 VAR도 보지도 않고 바로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고 네, 결과적으로 샬리수 선수는 경고 2회로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전경기였죠. 리버풀의 로버트슨 그리고 전경기 크리스탈팰리스의 자하에 이어서 3경기 연속 이제 상대팀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또 행운까지 따르는 순간이었죠. 네, 이 페널티킥을 이제 헤리케인이 자신 있는 슈팅으로 네, 경기의 균형을 맞추게 되었죠. 네, 1대1 동점 상황이 되었고요. 토트넘은 이제 수적 우위를 가지고 네,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1대1 무승부로 이제 전반이 마쳤고 이제 후반전 토트넘의 수월한 경기가 예상되었지만 샬리수 염트는 이제 강력한 질칙 수비로 뒷문을 아주 잠가버렸습니다. 네, 5, 3, 1 또는 이제 뭐 공격수 안 놓고 수비 5명, 미드필더 4명으로 극단적인 이제 수비 전술을 펼쳤고 토트넘은 공격이 굉장히 좀 답답하면서 그 샬리수 염트한의 질칙 수비에 틀어막히 해버리고 말았네요. 네, 결국 경기 종료 10점까지 단 한 번에 7점도 허용하지 않은 샬리수 염트한의 수비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후반 9분에 윙크스의 패스를 받은 헤리케인이 슈팅을 통해서 또 골망을 흔들기는 했지만 VAR 끝에 아쉽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고요. 육안으로는 거의 뭐 동일선상 같았지만 뭐 선을 그어보니 정말 미세하게 케인의 상체가 앞서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25분에는 그 포스터 골키퍼와 이제 도어티 선수의 공중볼 경합이 있었는데 포스터가 그거를 이제 놓치면서 그리고 포스터 발맞고 이제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지만 주심은 도어티의 파울을 선언하고 말았네요. 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현재 실시간으로 뭐 현지 팬들도 케인의 골이 왜 없어야 되냐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VAR을 보기는 했지만 이건 사실 동일선상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고 왜 케인만 어깨를 기준으로 하고 수비, 그 스와스엠든 수비는 발, 하체를 기준으로 하냐 그 선을 그어본 걸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케인의 어깨가 조금 더 정말 미세하게 조금 더 나왔다는 앞으로 나왔다는 그 VAR 판단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육안상으로 중계 화면을 보면은 스와스엠든 수비도 어깨가 조금 더 발부단 나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동일선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또 현지 팬들의 의견도 있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아쉽지만 토트넘은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게 됐고요. 콘테 감독은 부임 후에 이제 4승 3무, 프리미어리그 4승 3무로 7경기 무패 행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콘테 감독의 오늘 이 무승부로 7경기 무패 행진에 성공을 한 이 기록은 토트넘 감독 최초로 이제 처음 부임 후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장 경기 무패 기록 7경기 무패 기록이라고 하네요. 네, 이날 무승부로 이제 올 시즌 9승 3무 5패 승점 30점으로 6위에 오른 토트넘인데요. 네, 1월에 이제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경기 지난 경기 끝나고도 말씀드렸는데 네, 1월에 타이트한 경기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날 선수들 뛰는 거 보면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약간 좀 체력적인 좀 부담이 조금씩 보이는 듯 했습니다. 네, 콘테 감독은 이제 이틀 전에 불과 이제 46시간 전에 끝났던 크리스피탈 팰리스전에서 손흥민과 케인을 이제 후반에 교체하고 시키고 모우라를 이제 풀타임 출전을 시켰잖아요. 하지만 이제 사우스 엔터는 지역 방어 그리고 극단적인 수비에 고전을 하면서 결과까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토트넘의 1월 일정을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일 토요일 밤 12시에 와포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일 목요일 새벽에는 4시 45분인데 리그컵 결승 1차전 아, 중결승이죠. 중결승 1차전 첼시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일 일요일 밤 11시에 FA컵 모컴비 홈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일 목요일 새벽에 또 리그컵 중결승 첼시와의 홈 경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7일 새벽에는 프리미어리그 아수날 홈 경기 그 다음에 그 일주일 후에는 프리미어리그 첼시 원정 경기 이렇게 또 막 라이벌전 그리고 첼시와 또 3번이나 리그컵 1, 2차전과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만나면서 상위권 싸움을 하는 팀들과의 또 경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네, 이런 또 1월 달에 또 빡빡한 일정을 앞두고 12월의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웠던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이제 주중 경기도 많고 중요한 경기도 많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암배 그리고 뭐 체력 회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오늘 경기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내년에 2022년에 토트넘이라든지 황해찬의 울벨튼 이런 빅 경기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